안녕하세요 w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하고 소통하고 싶은가 하면요 남편이 없으며 여자는 못사는 거에요 여기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미혼자가 결혼 안한 분이 정자를 기증 받아서 애를 났다 이런 뉴스도 오르잖아요 많은 분들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돋는 분은 당연하다 생각 많이 하시지만 글쎄요 여기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 여자들이 남편이 없으면 못사냐 이겁니다 특히 또 이혼하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이혼하셨어요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합니다 또 어때요 또 뭐 반복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뭐 그 사람 잘못이라 뭐 그 사람 뭐 뭐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생활방식의 선택이요 더 살다 보면 안 맞으니까 이혼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보는 사람 입장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여자는 참 발자가 세다 더 세다 세일 줄 알았다 일단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됐으면 다 본인은 다 뭐 저 다 미리 다 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안됐다 그래서 안됐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택이에요 선택이고 또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굳이 우리가 삶에서 꼭 남편이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당당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능력이 있고 예 본인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맘에 들지 않은 그런 남자하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여기에다가 더 점수를 더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꼭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꼭 뭐 와이프가 있어야 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와이프가 없어도 잘 사고 멋지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선택이지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뭐 파트너가 있어서 그렇죠 예 동반자가 있으면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잘 사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아이들도 잘 키우시고 하지만 살다 보면 더 그렇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많이 달려졌어요 달려졌죠 많이 달려졌습니다 꼭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은 이미 더 많이 앞서간 나라에서는 혼자 사신 분 싱글들이 엄청 많아요 화려한 싱글들이 엄청 많고 그분들이 자기 사회에서도 엄청 큰 역할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 해서 다 싱글 하라 그렇죠 뭐 남편이 필요 없다 와이프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니깐요 다 본인한테 맡기는 거죠 선택이요 삶의 무게 어느 정도 느껴질 때는 본인이 선택을 뭐 해야 되죠 결단을 내려야 되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겠다 아님도 어떤 분들은 애초 그냥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나는 싱글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저리면 안 된다 이리만 된다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니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뭐 어떻다 팔자도 죄다 막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시하는 것 아마 이렇게 하는데 다 그건 아니에요 특히 또 우리는 아이들 봤을 때 제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불쌍하다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사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다 있어도 엄마 아빠가 맨날 그제 지지구 벗고 싸우면 애들한테는 엄청 큰 스트레스에요 또 그런 집 애들은 어떤 애들도 이래요 빨리빨리 독립하고 싶다 심지어 난 빨리빨리 혼자 시집 가고 싶다 빨리빨리 나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왜? 엄마 아빠 그래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여기는 뭐 남편이 없으면 뭐 못 살 것 같다 못 산다 이게 아니고 만약 본인이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살면 몇 십 년 더 살 수 있겠냐 그쵸? 여태껏 내가 살아왔는데 남자하고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이다 뭐 사기당하고 살았다 근데 내가 앞으로 그 뭐죠 내가 원하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으면 당연히 만나서 살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며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때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다 뭐 꼭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남편이 있어야 뭐 운전도 하고 뭐 뭐 뭐 무거운 거 들어주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탈배가 있습니다 운전은 요즘 여자들도 운전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굳이 꼭 힘을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머리를 납니다 전화 한 통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쇼핑하고 뭐 이거 옛날에는 뭐 남자를 데려가야 뭐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뭐 어때요 여자들이 뭐 배추 사고 무살 때도 그냥 배달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굉장히 심플해지고 더 편리해집니다 예 선택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꼭 뭐 싱글 뭐 고집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사실 그 그 멋지게 사는 그런 싱글들한테도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예 본인 능력이라고도 예 그리고 자유스럽게 사는 것도 인생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괜히 남자를 잘못 만나서 또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그런 쓸데없는 고생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능력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나중에 죽을 때도 원이 없겠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가정에 그렇게 못 깨가지고 예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남편 좋아하지 않는 와이프한테 못 깨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백배 천배 만 배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뭐 어떤 선택이든지 다 응원을 하니까요 본인이 과감히 본인 선택을 사랑하고 끝까지 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까지요 감사합니다